찬바람에 공기질은 회복됐지만 오늘 또다시 가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관령 영하 4도선, 파주는 영하 1도선까지 내려갔고요. 서울도 5.6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쌀쌀합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보다는 크게 오르겠지만 대체로 15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15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는 1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도 16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는 대부분 16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린 뒤 다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